허기좋죽겠다 아주, 돈좀꽈주라. 너네 형이 꺼주지 말래. 나 벌써 두 끼 굶었다고, 눈에 뵈는게 없다고. 재수없어. 어디 얼빡 안에 하나 꼬셔서 한 끼 때와 입었다. 너 차좀 빌려줘라. 오늘 만나줘. 예스. 하트 대대님? 설마 돈 많은 마님? 어, 잠깐만요. 아기야는 패스하는 걸로. 우리가 재수없게 만난 건 맞는데요. 악연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아직. 이왕 만난 거 고기라도 먹고 가죠. 냄새 죽이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뭐? 고기? 진동쟁. 나는 고기만 먹으면 랜덜핑이 돌아요. 나둔데. 고기 있으면 만들. 다음에 먹고 갈래? 너, 너. 고기 먹고 갈래? 예스. 언니, 언니. 어떻게, 어떻게. 롯데야, 롯데. 알랑 설거지나 하셔. 엄청난 스포츠카야.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짱이야, 짱. 우룽우룽뿡. 가지가지 한다. 친구 차 빌렸다고 뻥치는 거 있지. 남들은 없는데도 있는 척. 얘는 있는데도 없는 척. 수준 자체가 달라. 진짜로 빌렸겠지. 언니는 뭘 모른다. 나 시험하는 거잖아. 일부러 추리닝에 스레퍼 자재를 끌면서 PC방에서 라면국물이나 얻어먹고. 더 집회하시죠? 어떡해, 어떡해.